변상욱의 기사수첩, 변상욱대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9대 국회의원들이 2014년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한 후원금이 모두 504억 원이라고 어제 발표가 나왔죠.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 6,860만 원. 1억 6,860만 원 1인당. 국회의원 1인당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원회 없이 전혀 모금액을 거두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 딱 한 사람이 있죠. 이건 산정명단에서 제외됐고 2013년에 382억 원이었으니까 2014년에 502억 원을 거뒀다면 한 122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적이 된 거죠. 왜냐하면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매년 1억 5천만 원을 거둘 수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인당 한 3억씩은 못 걷더라도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는 돼야 되는데 평균 1억 6천 8백이면 최악의 흉년인 거죠. 오히려. 2억도 못 넘었으니까 흉년이다. 흉년이 늘었어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후원금 한도를 두 배로 늘려주는 선거 치르는 해에 32%밖에 증가 안 했다. 한 7, 80%는 늘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벌써 국민의 실망과 불신 때문인 거죠. 정치권에 대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유들을 열가한다면 출판기념회가 역시 후원금 모금하는 데 제일 딱인데. 그렇습니다. 출판기념회가 금지된 게 타격이었고. 왜냐하면 이것도 억지 출판기념회가 너무 그동안 난무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모금을 위한 기념회였죠. 세월호 참사 때 정치권이 보여주었던 허접함, 무성의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현장 수습을 빨리 하든지 유가족 대우에 대해서 성의를 보였든지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았고 후원금을 더 거둘 수도 있었을 텐데 국정이 마비되어 있는데 누가 후원금을 내겠어요. 특히 또 공무원연금개혁안 때문에 공무원들의 분노를 사면서 후원금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후원금 내놔봐라. 이렇게 된 거죠. 공무원은 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후원금을 못 냅니다. 선관위에다 내면 선관위가 그걸 분배해서 당한테 나눠주게 돼 있는데 아무튼 공무원 후원금 줄고 공무원 가족들도 기분 나빠 안 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죠. 여당이 더 타격을 입었겠죠. 네. 후원금. 얼마의 후원금을 걷느냐. 이것도 그 정치인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고액 모금자 30등까지 따져보면 한 80%가 새누리당입니다. 그중에 당 지도부와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당연한 거죠. 정치인으로서 신뢰가 커지면 모금도 순조로워집니다. 힘은 없어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013년에 야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선거는 불법이다. 이번 거. 불복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몰아줘서 후원금이 1년 새의 8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2013년에 또 민주노총이 겨울에 사무실이 경찰에 의해서 급습을 당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때 끝까지 남아서 노조원들을 지켜준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정의당의 박모 의원이죠. 1억 9,500만으로 1등이 됐습니다. 군소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인이 자기의 소신을 보여줄 땐 또 후원금이 확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유권자들 스스로 인정을 해서 후원금을 내지 말라 해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네요. 그런데 또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모금에도 갑질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갑질이 있죠. 제일 수상한 건 자기 보좌관하고 비서관들한테서 후원금을 몇백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좌관들한테. 뭐예요? 이거 자기가 봉급지고 자기가 뜯어가는 거. 그런데 아마 이거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후원을 하긴 하는데 자기 이름을 적기가 뭐하니까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통해서 슬쩍 이름을 빌려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구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한테 후원금 받아내는 국회의원. 이건 갑질이죠. 왜냐하면 공천 대가로. 대가성일 수 있으니까. 후원금 이 정도로 안 내면 다음 공천 업소라든가 이번 공천 해 줬으니까 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갑질입니다. 이런 거 고치자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좋은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으려고 그러죠. 정무위원회 산업위원회 예결위원회 여기가 힘이 세지고 지역에도 힘 좀 발휘하고 하는 거니까. 관련 이익자한테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힘이 센 상임위 같은 경우. 그래서 1년 내내 후원금을 걷어가지고 새해 봄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1년 내내 걷어서 대개 3월 초 되면 결과가 나와서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후원금이 가장 뜨겁게 걷히는 시기는 언제일까. 11월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로 10월 9월 바빠요. 그거 끝나면 11월에 본격적으로 전화도 걸고 해서 후원금을 거두죠. 또 명분도 있어요. 야 국정감사 때 내가 좀 봐주지 않았냐. 이런 것도 있고. 너 국정감사 때 나한테 혼 좀 났지. 겁을 좀 줘야 명분이 생기는 거죠.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게 11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내야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아갖고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 번 하는 건데 이때쯤 되면 몰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11월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계속 전화하고 또 이때 다 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반이라고 바꾸고 하니까 이를 바쁠 때를 피해서 아예 봄에 내버리자. 이런 사람들도 요새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원 후원금은 법인과 단체는 낼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할 곳은 단체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들. 그렇죠. 그래서 그 단체 기관 직원들이 회원들이 쪼개기 수법으로 그 돈을 쪼개서 개인 후원금인 척하고 내는 쪼개기 수법들이 많았죠. 이게 많이 또 문제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2010년에 청목회 사건. 전국 청원경찰 친목협의회 회원들이 후원금을 쪼개서 소액으로 나눠냈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죠. 이후로 쪼개기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돈 걷기가 요새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됩니다. 그다음에 누가 거두는 게 옳으냐. 이제 이런 문제도 생겨요. 보좌관 비서원들한테 시켜갖고 열심히 걷어봐 했는데 전화 건 사람한테 또 다른 비서관이 또 걸고 하면 신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러 사람이 겹치다 보면 겹쳐서 걷다 보면 어느 또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한 사람한테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전담 시킨다. 한 사람한테 전담 보좌관은 아예 하나를 두고 걷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방법이냐면 명함에다 뒤에다 계좌번호를 갖다 여러 개 크게 찍어가지고 명함을 돌리고. 또 지역 후원 회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단체 문자 보내고 엽서도 보낸다는데 엽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SNS 이용하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요새는 후원이 가능해서 스마트폰으로 유도도 하고 열심히 거둡니다마는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것부터 신경을 쓰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결국 정치인들의 후원금은 국민에게 받는 신뢰와 비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자수처 편성학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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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